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변화를 생각하고 또 누구는 변화에 대한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예 좀 더 무모하거나 과감해서 저처럼 아예 모든 것이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에 공짜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 하듯 어떤 시도이든 변화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외 없어요. 인내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함께할 수 없는 고독감을 견뎌내야 변화의 싹이 조금씩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변화를 가져오는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대개는 뭔가 큰일이 한 번에 쾅 하고 벌어져야 가능할까로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는 로또처럼 말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연기 경력 55년 만에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윤여정 씨는 세상에 펑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던 대로 걸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작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 작은 성취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더 높은 단계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이렇게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하나 다가오기 시작하고 비로소 인생은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는 궤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을 도모하면서 큰 포부와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면 머릿속에 꿈 따위는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쉽사리 지치게 만들거든요. 하루 운동해서 이소룡처럼 몸이 근육질로 변할 리 만무이고 오늘 단식했다고 연예인처럼 몸매가 변할 리 만무입니다. 영상 서너 개 올리고 그 영상들이 대박을 쳐서 하루아침에 인기 유튜버가 되는 꿈을 안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끈기 없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인해 방법을 의심하고 자신의 재능을 탓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큰 꿈을 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저 오늘 목표랑에 집중하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 두 번째, 처음부터 좋아지는 일은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늘 고민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남보다 잘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고 잘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애정을 갖고 몰입하면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좋아하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가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 일이 싫어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 선을 그어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꾸준히 열심히 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수준이 되면 좋아하는 일이면서 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돈도 벌리고 좋은 일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싫어질래야 싫어질 수 없죠. 하기로 마음먹은 일에 주둥이 내밀고 불평해봐야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더욱이 내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 죽었네 하고 마음으로 꾹 참고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좋아하게 될 것이고 잘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 세 번째 조급히 하지 마라. 세상에 꽁짜 없기도 하지만 또 진심을 담아 노력해온 것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은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반드시 어디에서든 알아주게 되어 있고 쓰임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직선으로 진행하고 오직 상수만 작용하는 단순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생에서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착착 진행되는데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다 예정된 일인데 인생은 나선형이나 계단형 발전에 이어가면서 그 속에는 상승과 하강이 있고 정체와 비약이 있으며 온갖 변수가 난무하는 복잡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절대 조급하거나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더구나 쓰는 말, 피부색, 생활방식 모든 게 다른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정착해 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바꾸고 사는 게 힘들까요? 제 개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다른 나라로 이민과 정착해 사는 것보다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바꾸고 사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며 조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힘들게 버티고 살지만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것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새 장소도 새 나라도 곧 전과 같이 헌 장소 헌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인생은 한 번에 펑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치지 말고 밀고 나갈 때 비로소 변화의 싹이 돋고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되고 기회와 행운이 차례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순서와 그 수준에 맞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욕심부리지 말고 초조해 하지 말고 좋다 싫다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력이 더 필요할 거예요. 뭐 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변화를 위해 목표량을 채우는 꾸준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